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 사전특표 조작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서 아주 특이한 지역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조작값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사항은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지역선관위 차원의 관내 사전특표 조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죠. 반면에 우편투표 관외 사전특표 투표 조작은 전국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완전히 관내 사전과 관외 사전이 조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관내하고 관외만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총선 때 관내 사전은 334만, 관외 사전투표 지수는 170만입니다. 33.72%가 관외였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893만이 관내, 267만이 관내, 23.03%였습니다. 꽤 표가 많습니다. 우편투표도. 우편투표 조작도 여러분들 굉장히 위력적인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서 관외 사전투표 지수는 1236만 표, 관외 사전투표는 386만 표, 23.80%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들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더 선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 막대한 규모의 유령 사전투표 사수를 만들었는데 상대적으로 관내 사전투표를 훨씬 더 많이 늘린 겁니다.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이면 이게 비중이,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선거 사기를 진행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할 때는 조작할 때는 표를 더해 줍니다.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 보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551% 올립니다. 7.555%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37,771표를 올리거든요. 그걸 전부 다 넣어주지 않습니까? 기표 도장은 1번만 찍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넣어준 것만큼 더불당 후보의 득표율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넣어준 것만큼 여러분이 아까 보셨다시피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도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렇지 않습니까? 상계동 같은 경우에 표를 넣어줄 때 보시게 되면 이 표를 911표를 더 찍어가지고 911, 17표를 전부 다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넣어주지 않습니까? 작업이 간편합니다. 작업이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득표수 조작하는 모든 표수를 다 더불당 후보의 표만 찍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917표를 더불당 후보만 표만 넣어주면 아주 작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는 더해준 것만큼 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100표 100표 받았던 사람이 101표 100표가 되면 득표율은 바뀌겠죠. 이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 조작 방법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밑에 방법은 우편투표는 두 가지 방법이 장영우 대표께서 찾아낸 거 아닙니까? 하나는 사전투표장에서 우체국을 가가지고 우체국에서 우편집중국에 취합이 돼가지고 우편집중국에서 우체국을 거쳐서 그다음에 다시 지역선관위로 옮기는데 우편집중국의 체류시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그리고 우체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우편집중국을 거치지 않고 우체국에 출발해서 직접 바로 지역선관위로 가는데 우체국에서 여러분들 배송 완료됐는데 같은 시간대에 지역선관위는 받지 않은 거죠. 제3의 장소에 머물면서 표가 바뀌겠죠. 그런데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 같은 경우는 그냥 1000표 가운데 조작을 해야 되면 500표를 그냥 빼버리고 1번 기표가 된 것을 500표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그러면 한 장 한 장 까볼 필요가 없죠. 통계학 법칙을 따르게 되면 500표를 빼고 1번표로 그냥 집어넣으면 본인들이 목표할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표를 빼내고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우편 봉투를 몇 표 넣어야 되는 계상이 금지 나오니까 우편투표는 상대방 표를 훔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장영우 대표께서는 표 갈치 방법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표 훔치기 방법 같은 경우는 한 표를 훔치게 되면 두 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0대 100이 한 표를 훔치고 한 표를 더해주게 되면 101대 99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한 표 훔쳐가지고 자기가 한 표를 더하게 되면 표 훔치기 방법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여러분들 우편투표 같은 경우는 좀 조작이 심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 표를 훔쳐가 한 표를 더해주면 두 표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통상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좀 더 뚱뚱합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좀 홀쪼하고 아마 그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관내 사전투표를 훔칠 때는 표를 더해주는 방식이고 우편투표는 상대방 표를 훔쳐가지고 자기가 가지는 방식이니까 두 표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관외하고 관내의 차이집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는 13% 여기는 10% 나오거든요. 2020년 4.15 총선의 전국 평균치를 보게 되면 이거 보시게 되면 강원도 같은 경우도 뚱뚱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홀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작규모를 추계할 때도 두 개로 나누어 추계할 수가 있으면 훨씬 더 좀 정교한 그런 결과치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